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 소식 때문에 많이 소식이 묻혔지만 김우겸하고 버탐사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간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진실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끝나지 않았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한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관련 녹취록 당사자인 첼리스트 A씨가 직접 입장을 밝혀가지고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첼리스트 A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다가 자신은 열린공감TV의 구독자인데 조금 지켜주실 순 없었는가라는 글과 함께 누군가와 나눈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첼리스트 A씨가 캡처해서 올린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버탐사의 강진구하고 나눈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강진구가 첼리스트 A씨에게 언제쯤 세상 밖으로 나오실 건지 많은 사람들이 땡땡씨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는 떨고 있겠지만 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이에 대해서 첼리스트 A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강 기자님의 팬이라면서 유튜브 구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올바르지 못한 의도에 땡땡땡의 제보를 거부했을 때 조금 더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불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같은 경우에는 땡땡땡이 벌려놓은 판에 끼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땡땡땡은 자신의 옛 남친이라기보다는 스토킹에 적합한 사람이고 그와의 법적인 절차가 먼저이고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당한 억울한 일부터 처리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강진구하고 첼리스트 A씨가 나눈 문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해당 녹음본이 밖으로 나온 것은 첼리스트 A씨의 의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첼리스트 A씨 역시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첼리스트 A씨의 전 남친하고 더 탐사 측에서 판을 깔아가지고 이번 사건을 크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또 거기에도 해가지고 첼리스트 A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조차도 확인을 시켜주고 있지 않은데 A씨의 태도로 보았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강진구의 팬이고 열린공감TV의 구독자일 정도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또 과거의 게시문을 보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개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정말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면 첼리스트 A씨 같은 경우에는 그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직접 증언을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개딸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현 정권이라든가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는 걸 넘어가지고 이들을 몰락을 시킬 수 있다면 정말로 티끌만한 흠이라도 있으면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건데 이 청담동 술자리 우혹 관련해가지고 첼리스트 A씨가 겪은 일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본인이 직접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좌파 진영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첼리스트 A씨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지금 굉장히 뒤로 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하고 나눈 그 대화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A씨 같은 경우에는 전 남친에 대해서 전 남친이 아니다 이 사람은 스토킹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A씨의 주장은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A씨하고 전 남친이 대화를 나눴던 그 녹음본을 들어보면 이거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대화가 아니고 현재는 두 사람이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화를 나눴던 시점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친밀감이 있었던 관계로 보이는데 지금 A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 녹음을 공개한 전 남친이라는 사람을 좀 악의적인 사람으로 몰고 가가지고 자신이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을 해가지고 이거를 정치적인 소재로 이용을 해서 지금 판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핑계를 우회적으로 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눈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첼리스트 A씨가 오늘 트위터에 올린 이러한 메시지를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을지 대충은 다 예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첼리스트 A씨가 이런 메시지를 공개하니까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 같은 경우에는 A씨 메시지 공개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A씨에게 문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분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연락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만은 사실상 지금 더 탐사가 완전히 구석에 몰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더 탐사 측에서는 A씨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제보를 한 통화 목록을 토대로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거를 증명을 못하니까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은 A씨 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A씨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더 탐사 측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강진구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위기에 몰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강진구 같은 경우에는 첼리스트 A씨가 보도 전에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면서 방송을 원치 않는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나 A씨가 남자친구에게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보도 내용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었고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판단해서 고심 끝에 더 탐사가 보도한 것이라면서 이분 외에도 이세창 전 총재라든가 돈을 보낸 유승관 특보를 상대로 취재도 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A씨 통화 녹음 자체가 지원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강진구의 말과는 다르게 현재 이세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더 탐사라든가 김의겸이 보도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면서 현재 이들을 중앙지검에다가 고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강진구 같은 경우에는 A씨에게 이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것 같다면서 개인적으로는 A씨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첼리스트 A씨의 입장 여부를 떠나가지고 지금 전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술자리가 진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첼리스트 A씨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이 얘기 자체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대충 지금 상황이 각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세창 전 총재라든가 시민단체 측에서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곧 첼리스트 A씨가 이야기했었던 청담동 술자리 오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첼리스트 A씨가 공개한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좌파진영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이사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을 전혀 안 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A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 본인 역시도 피해자로 보이는 상황이 혹시라도 전 남자친구라고 불렸던 사람하고 했었던 통화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을 하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이게 만일에 혹시라도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본인 역시도 잘못하다가는 마녀사냥을 당할 수가 있겠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